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월 전산업생산이 소폭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5.3으로 전월 대비 1.3% 증가했습니다. 전산업생산은 지난 2022년 1월에 8개월 연속 증가한 이후 25개월 만에 최장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 중입니다. 소비는 3.1% 감소했으나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 투자 확대로 인해 경기 회복 흐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소비에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수를 보강, 체감할 수 있는 성장 본 궤도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